네, 이종우의 특별한 시선 시간인데요. 그 전에 시장 코멘트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오늘 변동성이 초반부터 커집니다. 미증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코스닥이 1% 넘게 순간적으로 밀리는데요. 셀트리온 효과가 순간에 좀 사라지면서 셀트리온 2%, 삼성바이오 6%, 코스닥의 바이오주들이 오늘 바이오가 상당히 충격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코스닥 지수를 순간적으로 1% 밑으로 지금 돌려놓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 내용을 포함해서 또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또 주 초반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많습니다. 이종우 주식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주 미국의 FOMC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금리를 일단은 예정대로 올릴 가능성이 높겠죠? 아마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기대를 하는 부분들은 최근에 미국 주식 시장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연준이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금리 인상 과정에서 자산가격이 요동을 치는 것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 문제가 아니고요. 과거의 금리를 인상할 때에도 이런 형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다지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장은 경기의 정점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연준은 잠재 성장률과 그다음에 현재의 경기가 얼만큼 벌어져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보는 관점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금리 인상은 이제 기정사실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표에서 나오는 것처럼 두 개의 가능성을 한번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 번 내지 두 번의 추가 인상이 있고 그다음에 끝나는 경우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그다음에 최근처럼 자산 가격의 하락이 계속되고 이런 형태가 될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되든지 좀 가로막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올해처럼 네 번의 인상이 계속된다. 즉 분기에 한 번씩 계속 인상이 될 가능성도 높거든요. 이 부분들은 드디어 이제 미국의 실업률이 3.7% 이렇게 되면서 임금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임금 상승률이 뚜렷하게 빨라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내년도에 아마 물가의 불안으로서 이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실제로 물가 상승률이 2%를 넘어서 거의 3% 육박하는 형태까지 진행이 될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현재 예상으로는 첫 번째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의 추가 인상이 보다 더 현실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 인상을 하게 되면요. 내년도 상반기에 미국의 금리가 드디어 3.0%가 됩니다. 대체적으로 균형 금리 정도 수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이번에 금리 인상은 이미 어느 정도의 기정사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금리 인상이 대략 한 두 번 정도 되면 그 다음에 끝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니까 내년도 시장에서는 두 번 인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응을 시작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표를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면요. 당초처럼 그렇게 강하게 사회로 못 가도 못 가고 만약에 한두 차례 인상이 그친다면 시장의 심리가 좀 좋아져야 될 걸로 보이는데 1, 2회 추가 인상도 경기도나 우려, 자산 가격 하락이라고 적어놓으셔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리에 대한 우려나 이런 부분들은 줄어들겠지만 기타 요인들에서의 시장에 대한 불안은 일단 되니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그다지 긍정적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내년에 대한 스탠스를 말씀하신 것처럼 좀 위원들이 점도표에서나 이런 데서 시각을 좀 낮추게 되면 시장이 호대로 좀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지 않나요? 연준의 금리 결정, 우리 시장 반응은 어떨까요? 이번에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는 앞에 6월이나 9월에 인상했던 것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크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6월에 금리를 인상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동안에 걸쳐서 주가가 하락을 했죠. 그다음에 9월에 인상하고 난 다음에 10월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미국 시장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12월에 인상하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큰 반응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 금리를 인상하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보면 두 번이라고 하는 경험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을 정도의 긍정적인 그런 반응은 일으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주식 시장이 현재까지 계속해서 약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움직이고 이러는 것에 대한 가능성 이 부분들이 시장에 충분히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12월에 인상하더라도 좀 충격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에 걸쳐서 금리를 인상하고 난 다음에 시장에 충격을 주고 이러는 형태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인상하면서도 연준에서 굉장히 조심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충격을 줄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발언 이런 것들이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나 세계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6월이나 9월에 비해서는 좀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조금 비틀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년에 올리는 속도가 당초보다는 늦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 충격이 이전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지난 12월 1일 날 미중 정상이 만나서 90일간 유예한 것도 큰 틀로 보면 정점은 지났다. 그렇게 보셨다면 사실 시장에서 안고 있는 두 가지 큰 문제들이 사실 산을 넘은 거잖아요. 그렇죠.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시장이 좀 좌아져야 되는데 전망은 좋지 않잖아요. 가장 큰 부분들은 그동안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주가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담 이거는 어느 정도 줄여줘야만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에는 이제 금리를 내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사전적으로 경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썩 좋은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금리를 올리고 그다음에 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을 이런저런 형태로서 손을 보고 이러는 이벤트의 힘이 더 클 거냐. 아니면 펀드멘탈한 힘이 더 클 거냐 하는 부분들을 놓고 재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높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게 되면 펀드멘탈에 대한 영향이 훨씬 더 큰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의 속도가 상당히 줄어들고 그다음에 또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런 부분들이 약화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당장의 주가를 꺾어 올리고 이러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이제 누르는 요인들이 둔화되는 건 맞지만 그게 돌릴 요인은 아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어쨌든 이번 주는 계속해서 지난주까지 경기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는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반도체주, 삼성전자, 반도체 가격입니다. 지난번부터 반도체주에 대해서는 이미 큰 대세 사이클을 지났기 때문에 약세로 가격으로 보셨었잖아요. 다시 한번 반도체주 점검해 주세요. 삼성전자 주가가 4만 원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액면 분할하기 전 기준으로 따지면 200만 원을 밑돈 형태지 않습니까? 이거를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액면 분할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액면 분할을 안 했으면 제 생각으로 200만 원, 즉 4만 원을 이렇게 쉽게 깨고 내려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제는 황제로서 있을 때의 가치가 있는 거지 그게 너무 일반화되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200만 원대를 깨고 내려오는 것에 대한 저항, 이 부분들은 있는데 액면 분할을 하면서 4만 원대가 돼버리니까 4만 원대 얼마 이런 가격은 삼성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새로운 가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4만 원에 대한 지지, 이런 것들이 일단 그렇게 클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삼성전자 주가의 4만 원을 너무 쉽게 밀고 내려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한 이유를 우리가 보면 몇 가지로서 일단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4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20% 정도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SK하이닉스도 대략 15% 정도 줄어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시장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된 근절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반도체 가격의 하락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걸림돌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반도체 가격은 아시는 것처럼 기업과 기업이 계약을 맺는 계약 가격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홍콩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장 가격이 있고 이런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프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현재의 시장 가격을 보게 되면 시장 가격이 계속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보시는 것처럼 DDR4 기준이군요. DDR4 기준으로 올해 7월에 정점을 치고 지금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계약 가격 밑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반도체의 호황이 시작된 2016년 이래로 처음 발생한 일인데 물론 계약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과 기업이 계약을 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고정 가격 얘기하는 게 그거죠? 그렇죠. 그런데 시장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 고정 가격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시장 가격에 따라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지금 양 가격 사이의 격차가 대략 10% 정도 걸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가격의 동향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난 3분기 정도가 반도체 경기에 특히 반도체 이익의 최고 정점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 근저에는 그동안에 2016년도서부터 반도체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의 요인이 서버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지금은 오히려 수요가 늘어난 것보다는 그동안에 쌓았던 재고를 소진을 시켜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요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이 위축이 되면서 모바일용 반도체의 수요가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감안을 하게 되면 반도체 경기 둔화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되거나 이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들이 지금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액분하면서 몸이 가벼워졌잖아요. 5만 3천 원이었거든요. 액분하면서 가벼워서 위쪽으로 쉽게 갈 줄 알았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벼우니까 밑으로도 옛날 가격이 지워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액면 분할을 해서 5만 원 이렇게 되면 안 살 사람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5만 원이 되게 되면 옛날에 삼성전자 200만 원 넘는 거를 10주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그게 100주가 돼버리니까 굉장히 많아지지 않습니까? 500주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안 팔 사람이 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그런 형태로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반도체 주는 삼성전자나 SKX나 혹시 기회를 보는 분들은 들어가도 됩니까? 아직 좀 이릅니까? 90년대 이후로 우리가 보면 반도체 경기가 5번의 둔화 기간이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였고 가장 최근이 2015년에서부터 2016년 이렇게 있었는데 반도체 경기가 한번 둔화되게 되면 대략 1년에서 1년 반 정도에 걸쳐서 둔화되는 형태를 보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고정 가격하고 그다음에 시장 가격에 크로스가 나온 것이 7월 달이고 그때에서부터 둔화됐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반 년 정도밖에 안 지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업황의 둔화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 가격도 마찬가지로 보면 업황이 둔화되는 것에 맞춰서 한번 정점을 치고 내려가면 1년 내지 1년 반 동안에 걸쳐서 안 좋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진행된 것도 사실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바닥을 만들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 면에서 아직 매수를 할 기간은 아닌데 다행인 부분들은 이번에 업황 둔화에 따른 반도체 주가의 하락 이 부분들은 과거보다는 상당히 좀 완화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96년도나 2000년 이럴 때의 반도체 경기 둔화되면요. 주가가 한번 꺾이고 나서 3개월이 지나면 50% 이상 막 떨어지고 이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1년 정도에 걸쳐서 한 30% 정도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상당히 부드럽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반도체 주가의 상승도 옛날에 비해서 덜했고 그다음에 반도체 가격의 상승도 덜했고 또 떨어지는 것도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완만하게 내려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역시 이제 플레이어가 줄어들면서 희석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던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거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옛날에 비해서 하락은 그렇게 크지 않겠지만 아직까지 매수를 할 때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제 남은 기간의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낙폭화대 대형주 중심의 반등을 얘기를 하셨고 현대차를 필트로 해서 이제 꽤 큰 폭의 반등도 꽤 있었습니다. 남은 시장 기간 동안에 기대감들은 높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대형 전략은요? 네. 남은 기간 동안에 아마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올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전망이 그렇게 그다지 좁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가장 핵심은 일단 보수적인 형태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주가가 그렇게 크게 높게 상승하거나 이르지는 않겠지만 그 오르고 떨어지고 이러는 것들을 이제 대형주가 중심이 돼서 계속해서 끌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중에서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이러는 업종 쪽에 역시 이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많이 하락한 업종 우리가 한번 꼽아보게 되면 역시 이제 은행이나 증권 이런 부분들을 꼽을 수 있겠죠. 업황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 중에서 업황 호전 예상되고 있는 것들은 조선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종 쪽에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좀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매주 월요일 만나는 이종우의 특별한 시선 이종우 평론가님 함께했습니다. 인사 드리면서 저희 마케도는 마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서 투자자들이 또 대응이 쉽지 않은데요.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서 좋은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